자 우리 코로나 걸린 수진이 안돼요? 어? 그럼 어떻게? 수진이랑... 잠깐만 수진이랑 그... 지원이? 지원이 말이지? 지현이... 뭐라고? 지현이 지현이 지현이는 블루브 올라가면서 선생님이 이거 다운받아 이거 이거 받아서 하세요 알았지? 알았다 자 어디 피냐면 너네 이때 늦지 이거 다음 시간에 채점할 겁니다 가져와 진주로 다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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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나눠준거 있지 잃어버리면 큰일난다 수요일날 교재 오거든? 교재 수요일날 오는데 이거 옮겨 적어야 돼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 디스닝 부분도 했잖아 이거 옮겨 적어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지? 그리고 너네 포인트가 뭔지 알아? 네 출제 포인트 시험 털어봅니다 응 그럼 그대로 찍히면 돼 알았지? 자 어디 피냐면 티비 쫓기세요 티비 쫓기세요 티비 쫓기세요 티비 쫓기시고 너네 오드리에꺼 하나? 네 이사입크는 어떻게 알아? 로마인으로 있었어요 뭐라고? 로마인으로 있었어요 로마인으로 있었어요 로마인으로 있었어요 왜? 드라마 아 드라마 아니에요 티비에 그냥 가끔씩 나오는데 아 그걸 봤어 흑백영화를? 네 그거 보면 그냥 체나 넘기지 않냐 로마인 휴일을 본다고? 오드리에꺼는 딱 봐봐 예림이의 파가 생겼잖아 어? 근데 오드리에꺼는 저렇게 이쁜데 얘는 인성도 착하다고 예림이의 파가 생겼잖아 예림이는 정의해보세요 예쁘고 예쁘고 싸가지 없는게 나 못생기고 착한게 나 예쁘고 싸 이씨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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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들 다 똑같아 아까도 물어봐도 다현이한테 다현이 똑같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다현이한테 저런게 예쁜데 싸가지 없는 애들 근데 되게 좋아요 예쁘란 말 하여튼 너는 예쁘고 싸가지 없는 여자친구 만들래 못생기고 착한 여자친구 만들래 아니 저는 솔직히 하나하면 예쁜게 진짜 싸가지 없는거는 어쩔 수 없다 이 새끼 진짜 쓰레기인데 제니야 너 여자친구 제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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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제니 아 몰라? 리사 알죠 안좋아요 알지 제니야 제니인데 진짜 싸가지 없어 상의 안좋아 상의 안좋아 상의 안좋아 상의 안좋아 상의 안좋아 진짜? 이영자 알지 이영자 놀라지게 상의 안좋아 상의 안좋아 두채만 골라 맛있는거 먹을때만 좋겠죠 그러니까 두채만 골라 근데 싸가지 없는건 어쩔수 없어요 그럼 버려야돼 버려야돼 이영자 아니 입에 침이나 발라 너는 꼭 예쁘고 착한 사람 되세요 요즘 웃긴게 예쁜애들이 더 착해 그치? 예쁜애들이 더 착해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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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시킹 시켜야죠 전화도 안 되려면 눈이 시켰죠 아 그거 괜찮아? 친데레 친데레 아 그게 친데레야? 쓰레기야 네 그거 말고 친데레 쪽으로 만들었는데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신기한 사상을 보여요 내꺼는 아니어도 괜찮다 공유경제 같이 나눠보자 너는? 나는 쟤가 좋은데 생겼네 내가 힘내받아 사귈 수 있어? 다른 친구가 GD야 GD 됐어 자 거기 듀링포그라미 지금 몇번 듀링포그라미 4 for 1 듀링하고 4이 있거든요 이 두 같은은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야? 쓰임처럼? 도망이란 뜻이야 도망이란 뜻이야 그래서 접지 말고 여기 있는거야 얘들아 나중에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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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보세요 하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 지금 패기 잘 해야되는데 나 같으면 여기다 포인트 원 써놓고 쓰는거는 뭐 이렇게 좀 칸 많은데 있지 이런데도 쓸거 같아 근데 한국세 한국세 여기 3페이지에 포인트 2, 3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도 저는 자 얘들아 둔 듯 동안이란 뜻입니다 근데 4뒤에는 뭐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유행뒤에는 뭐가 나온다? 기간이 나옵니다 이걸 몰라요 잠깐 적지마 기간이 뭔데? 뭐 약간 정해놓은 건데 네 그럼 위크는? 위크는 기...주 기간이야 숫자야 기간이죠 숫자입니다 2, 3, 4 정확하게 며칠이야 이거 7일이잖아 7일이잖아 멀티나 이거 기간이야 숫자다 근데 기간은 얘들아 약간 애매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번 방학기간 동안 방학기간 며칠이야 30일 웃기시네요 학교마다 다른데 30일 아니에요 겨울방학은 몇일인가요? 1개월 반 1개월 반 지략동사고 있네 학교마다 다른데 이번 휴가기간 며칠이야 그렇군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며칠이야 며칠이야 며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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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 그래서 영월 유림 기간이 나옵니다 알았지 저 모르겠어요 커피 어디있어 내가 마셔봅 마셔봅 그러니까 카페인 준비했어요 나는 이미 두고 2차 세계대전 아주 작은 소녀와 그녀의 엄마가 배고프고 아팠대 그지? 온리푸드 밑줄 자 여기서 가장 온리푸드 밑줄 쪽으로 주어 이렇게 써보세요 그 다음 그 다음 가로 그 다음 가로 어디까지? 파인드까지 가로 치세요 그 다음 뭐가 동사야? 워즈가 동사인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구조인데 이거 알아야 되는 주어당 원래 뭐 나와야 돼? 동사 만나고 새끼주어 새끼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동사 아니지? 그럼 얘를 가로 치고 얘를 이렇게 꾸며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동사합니다 오케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괄호하는 주어는 동사합니다 해석 시작 괄호하는 주어는 동사합니다 오케이 내가 만난 여자는 apple seed is free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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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아픔이 계속 막고 자, 직접. 좀 보세요 너은리푸드에 주어 졌지 동사가 뭐라고? 워즈가 동사합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댓동그라미 해석 해 봐, 진짜 유일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프리예드 프리예드 이렇게 해석해야دا 너무 잘했어 여기 대신 무슨격이야? 목적격 어떻게 알았어? 뒤에 주어가 있으니까 천재네 천재나봐 언제 목적격이라고? 직접 여행해주세요 뒤에 주어가 없으면 무슨격? 주격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격? 목적격 지금 수준이가 없으면 무슨격? 수준이가 없으면 무슨격? 이 뇌가 없으면 무슨격? 뇌격입니다 말하냐? 오케이? 왜? 농담이야 농담이라고 얘라고? 집에 가서 대신 없으면 쓸거야? 안 쓸거야? 선생님 좋아? 선생님 좋지? 오씨 어 그래? 나 좋다고? 난 너를 제일 좋아 같이 해봐 불륜이예요 불륜이예요? 미친놈으로 너희 진짜 엄마 좋아하면 엄마 여하수 우리의 새끼야?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당연히 사랑해 불륜이예요?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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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이잖아 뭐 이 드릴이야 유튜브 너무 좋아 미친놈이 나 좋네 불륜이예요 미친놈이 미친놈이 다시 해봐 미친놈이 대단히 미친놈이 미친놈이 neo 미친놈이 미국 일반 Jasi 미친놈이 요즘 뒤에 잇을 넣어 놓고 틀린 문장 찾아놨어요 얘도 잘 못찾아 거기 뒤에 가봐 could find 뒤에 잇이 있으면 안돼 거기다 잇 한번 써보세요 find 다음에 잇 쓰면 절대 안돼 아 됐어 안 됐어 알았냐?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워즈 보이니? 워즈 보이니? 자 워즈가 학교 시험 뭘로 나올까? 월으로 나오면 틀리는거야 왜 주어? 뭐니까? 푸드가 주어다 푸드는 단순히 복수니 단순지 그래서 포인트 쓰리 워즈에다 포인트 쓰리 여기 해보세요 주어를 뭐해야 된다 했더라 수일치 해야 된다 주어 수일치 해야 되네 나와봐 주어 괄호 봉사하면 주어랑 봉사 사이가 뭐였지 이게 수능이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주어랑 봉사 사이가 뭐였지 그래서 이거 수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이즈야 워즈야 이즈야 워즈야 워즈 왜? 옛날 얘기입니까 워즈야 워즈야 왜? 푸드가 주어다 말하냐 저거 보세요 The Little Girl 그 작은 소녀는 Felt Spear 얘들아 Felt Visual P3 얘들아 Feel은 무슨 동사야? 우감동사 맞지? 우감동사 뒤에는 뭐? 얘들아 Look 뒤에 지난번에 뭐만 써야 돼? 스푼사 사운드 뒤에 Feel 뒤에 다섯 개의 강당동사 뒤에는 Good만 써야 돼 I feel good 노래 알아? 몰라 몰라? D D 아 씨 Tell 형용사 Feel 다음에 형용사 써야 돼? OK Good만 써야 돼 Wale's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거기 뒤에 오면 뭐라고 써있어? Feel 다음으로 Felt 뒤에 뭐 썼냐? Scare Scare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형용사야? 알았지? 포인트 거의 스케일드에다 포인트 얻어봐 이거 스케일드가 무슨 뜻이니? 무서운거지 감정 맞아? 누구의 감정이야? 사람의 감정이야? 사람의 감정이야 사람의 감정이야 사람의 감정이야 사람의 감정이야 오늘의 감정이야 오늘의 감정이야 오늘의 감정이야 사 남의 감정은 뭐 쓰다 내가 PP 쓰는거야 아이스가 안 돼 안돼 안돼 아이씨 웃어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아 정말 편의하다 손수장 스케일드 웃으면서 저 스케일드가 쓰고 상하자 아 그 다음에 교재 교재비 내세요 얘 내일 안내면 안 준다 당장 당장 아 당장 내일 잘 이번 전 목요일까지 다 드릴게요 그래 내가 너만 안 났어 이 새끼야 다 받겠어요 너무하네 자 사람의 감정 아인지 PP 아인지도 안돼 PP 써야돼 맞지? 그럼 보세요 자 럭플리 해석해 보시죠 아 그래서 그 리는 걸 항상 모이게 했죠 네 항상 무서움을 느꼈지 왜 전쟁이 일어났지 밥도 오고 진짜 니네들은 씨 밥도 잘 먹고 지금 지금 지금의 고마워 지금 이 상황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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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오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북한사람 태어났어요 김정은 네 오 예 이것 좀 응 어디서 왔나 럭플리 해석 아 이 새끼 빨리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야? 이민이 공허함? 아니요 자 그 다음에 luckily가 무슨 뜻이야? 다행히도 그 여자에게는 survived 살아남았습니다 땡스 투 무슨 뜻이야? 뭐뭐 덕분에인데 이거 꼭 외워주세요 포인트 유 땡스 투가 뭐뭐 덕분에 말고 이런 뜻을 들었는데 뭐뭐 때문에 나 너 덕분에 다 되잖아 그렇지 비커스 대답 비커스면 안돼 똥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뭐 때문에 또 마지막 오로 시작한거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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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품사가 뭐 오잉 오잉 품사가 뭐 오잉 빨리 빨리 들었는데 품사가 뭐 오잉 품사는 정치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는 뭐 쓸 수 있어 명사만 쓸 수 있어 얘들아 주어동사 쓰면 절대 안돼 아 그녀 그녀의 히트무비 덕분에 히트무비는 명사의 주어동사야 명사 그때는 뭐 쓰세요 아 아 아 자전거를 샀어요? 아 비가 계속 오네 진짜 자전거 탈 수가 없네 형님 잠을 수 때 좋은거 가지고 다니세요 잠을 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웃긴게 핸드폰은 안 훔쳐가고 노트북은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는 왜 이렇게 훔쳐가는데 원목둥이다 왜 이렇게 자전거는 훔쳐가는데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가 범인을 찾기 힘들어서 안할까요? 아니지 자전거 범인 찾기 쉽지 cct도 왜 이렇게 많네 자전거 무겁잖아 들고 다니면 다 티 나잖아 아 자전거는 왜 이렇게 훔쳐가는데 도대체 원목둥이 있나요? 아 아 cct 자전거를 샀는데 내가 어 지난주 일요일날 수업 끝나고 한 그 성수동에서 단포까지 뒤에 한 진짜 갔다 오고 쭉 도는 날 30kg 한 두세시간 탔거든 엄청 재밌게 탔어 탔는데 단포에 요즘에 그간거 알지 야시장 거기도 갔다왔어 거기도 갔다왔어 그래서 애랑 같이 근데 세시간 탔는데 나랑 둘이 하나도 안였던거야 하 하 왜 아는거지 넌 다리가 그냥 하나도 안올던거야 이렇게 다리를 탔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전기 자전거 그래서 원래는 운동 목적으로 전기 자전거 사서 전기를 안키려고 전기를 안키려고 전기를 안키려고 그냥 켜 그냥 켜 그냥 켜 그냥 켜 안킬 수가 없어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잘해주는 상황인게 내가 가고 있잖아 그러면 옆에서 벨이 치는 거 나갑니다 나 이제 승부욕이 있으니까 전기 켜 이렇게 안겨 아니 그래도 굉장히 그 사람들은 지칠거야돼 하다가 난 안 지쳐 근데 헬멧은 쓰셨어요? 헬멧은 쓰지 당연히 그래서 요거 목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랑 아들이랑 같이 타고 가는거야 너 쳐다봤거든? 어 진짜 순수하게 걸리는 시간이 50시간 걸렸어 아무것도 할만하잖아 예? 왕복이요? 아니 한번 가는데 예? 아 올 때는 저기 버스터 가야지 아 아 아 아 다음에 추석 때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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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그래서 헬퍼맛을 쓰여서 제가 시작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에 나한테 주십니다 얘들아 헬퍼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야 도움도 되고 도와주다 되는 거야 알았어 우리 선우 알겠어? 선우가 진짜 내가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돈 다행이네 오늘 6강 또 많이 닫아보세요 어떻게 칭찬 반드는데 너 일찍 와 진짜야 일찍 와 몇 시야 돼? 4시 땐 4시까지 와야지 나 너 진짜 혼나 너 몇 시야 했어? 5시 헬퍼드다 그래요? 일찍 와 네 알았어? 그렇게 억울한 표정 하지마 불쌍한 표정 하지마 창원 선생님이 용리를 하였어요 그랬어요? 귀여운 척 하여튼 제일 잘해 그 다음에 포인트 세븐 얘들아 이거 한번 봅시다 원어부 다음에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될까? 뭐 나와야 될까? 뭐 나와야 될까? 뭐 나와야 될까? 복시면서 나와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 뭐뭐 뭐뭐 들 중 한 명이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 맞춤 천재 뭐뭐 들 중 한 명이거든 무조건 원어부장 복시면서 나와야 돼 그럼 둘 중에 두 원은 뭘까? 원이 좋아야 복시면서 나와 고맙습니다 자 한번 봐봐 내 친구 중 한 명이 결혼한대 그럼 누가 결혼하는 거야? 그 한 명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친구 중 한 명이 죽었어 누가 죽은 거야? 왜요? 친구가 죽은 거야 한 명이 죽은 거야 한 명이 죽은 거야 그래 얘가 좀 더 쉽죠 무조건 원어부 앞이 죽어야 그러면 동사에 이즈 써야 될까? 어얼 써야 될까? 이즈 그러니까 단수동사 써야 돼 목수동사 써야 돼 단수동사 그렇지 S 붙여야 돼 아니 공간이 너무 무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정리해서 써야지 그렇게 쓰면 나중에 못 써도 그래 내가 망해도 돼 글씨 좀 작겠어 아 남자 새끼라 나는 남자친구 글씨 잘 쓰는 편 아니지? 아닌가? 응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 이 정도면 잘 쓰는 거 아니니? 네 아 그래 헌이 형이 관련이 있는데 그래도 양육병 보상 아니야 내가 그 칠판 그거 쓴게 진짜 잘 써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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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원어브 더 그룹스 뭐였어? 원어브 더 그룹스였어? 꼭 써야 돼 그 다음 빨리 써야 돼 원어브 더 그룹스였어? 내가 동사 어디 있니? 워즈 뒤에 있는 워즈가 동사 그렇지 워즈랑 원이랑 연결 아 이거 포인트 세우면 터치 원이랑 워즈랑 연결해야 돼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룹스 뒤에 뱃 뭐야? 어? 네 뱃동그라미 뱃 뒤에 뭐가 없어? 주워 뇌가 없으면 무슨 겹? 뇌가 없으면 무슨 겹? 뇌가 없으면 무슨 겹? 뒤에 주워가 없지 무슨 겹? 주격입니다 포인트 팜 이 뱃은 무슨 겹? 어? 주격 주격 얘 다 써 안개 대명사고 얘는 생략제 안 돼 생략 절대 안 된다 생략은 안 될게 물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각드립니다 그 다음 얘는 얘들아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중요하다고? 목관대 뒤에 잇이 있으면 안 돼 이것만 보면 돼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중요할까? 뇌 뇌 뇌 뇌 뇌 안전하다고 주간대는 이게 중요합니다 목관대는 잇이 있으면 안 돼 주간대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뒤에 동사 있지 동사랑 뭐라고 스위치 해야 돼? 선행 선행사랑 스위치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뭔데? 단수야 보세요 아이씨 아이씨 앞에 선행사 뭔데? 브룩스잖아 어? 복수동사 써야돼? 아 이해 돼 안 돼 됐지? 자 주간대는 뭐다? 선행사를 뭐한다? 수위치 물론 거기 지금 시재가 과거하니까 수위치 할 필요 없지? 상처 칭 동사ari 쫙 딱니다 그녀를 도왔던 그루비들 중 한 명은 뭐였다? 유니셋 유났懂 후아 후아vale 질레마 점점 다녀야겠다 학원에 있는 일인데 2만원인가 그거 하고있어 매년? 매년 2만원인가 매년 2만원인가? 그냥 하지마 매년 2만원인가 하지마 한 달에 2천원도 안되는거잖아 아 매달일거에요 그 사람 이름 보이세요? 후하나 선배님 2만원이나 해외로 한국에 한국에 그 후하나 선배님 이름 이색이 거짓말이네 아 진짜요 여러분 이름정도 날라야지 줄리아든 힐리시스든 알아야될거 아니야 한국에 있는 몇만원 이상 한국에 도와줄거면 나나 도와줘 내나 아니 지금 자 내가 나중에 너 놀릴거지 지금 미안해 놀릴 사람이 없어 이게 놀리잖아 될 수 없었어 예림이는 놀리면 바로 욕하고 나한테 이제 현현이는 놀려봤자 타격감도 없었잖아 너밖에 없어 미안해 너같은 새끼 나 안해줄게 The girl became a worldwide movie star 뭐가 됐다? 자 her name 그녀의 이름은 어드리헬퍼인데 진짜 예뻐 이제 내가 그 그 어드리헬퍼 영화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 근데 그 영화를 나중에 본지 얼마 안됐어? 유튜브있지? 네 유튜브에서 흔적하더라고 티파니 안식을 갔거든 티파니가 뭔지 알지? 그 보석님 있잖아 티파니 역시 그거에 진짜 티파니 안식이더라고 이거 티파니가 딱 나는데 와 이게 진짜 존나 재미없어 진짜 존나 재미없어 존나 재미없어 진짜로 옛날에만 그런 감시해 아니 나는 아니 타이타니 이건 진짜 재미없어 타이타니 지금마다 정말 재미없어 그때는 타이타니에 세근이 있잖아 어? 타이타니에 세근이 있잖아 자 아주 오랜만이지 자 When she grew up 그녀 컸을 때 세 번이 뭐가 됐을 때? 예림이처럼? 미에의 상징이 됐지 미에의 상징이 됐지 그녀는 예림이처럼 Very popular 뭐 했다? 예림이처럼 인기가 많았지 뭐 때문에? 그녀의 그녀의 히트영화때문에 인기가 많은거지 Because of 대신에 쓸 수 있는거 뭐 있어? Because of Due to Due to 기억력 3초에 Thank you Thank you 자 그 다음 봅시다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No My Fair Lady My Fair Lady 로마유에 봤어? 한번 보세요 진짜 존나 즐거워 진짜 대박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이겠지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에도 기회들여져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재미없어 엔드게임 엔드게임 그때 당시에 나왔어 대왕이었어 자 The Little Black Dress The Little Black Dress The Little Black Dress The Little Black Dress The One The One The One The Little Black Dress 위치부터 괄호 동사 어디있습니까? 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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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10. 그러니까 쓸 거 많아도 얘기했어야 돼요. 포인트 10. 밑으로 끌어도 얘기하세요. 잘 들어봐. 너네 우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 나왔던 거 기억나? raise 뜻이 뭐냐? raise. 기르다. 기르다. 모으다. 모으다. 올리다. 오케이. 기억나? 이거 많이 들었지? 기억 좀 알았어? 그래서 다이어 합니다. 2번 뜻 4가지 있어. 써보세요. 1번. 아는 사람 몇 번? 심지어. 심지어.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이런 거. 심지어? 너무 잘생기기. 그것도 가지고 있어. 2번. 얘들아. 어디넘버가 뭘까? 어디넘버. 홀씨야. 그럼 2번 넘버는 뭘까? 푹 쓰세요. 장수. 3번. 3번. 얘들아. 너네 그거 알아? She is even prettier. 그녀는? 더. 아시겠다. 왜요? 왜요? 비겁고 강조. 훨씬 해야지 진짜. 써봐 훨씬. 네. 아 너네 뭐 still are not even 뭐였나 했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때려봐. 하자. 아 세게 때려. We are even. 이건 뭐야 우리는. 너네 또 하나 택시만 알라고 끌렸잖아 우리는? 친한 친구랑. 아니 택배 알아? 동등하니같지. 야 너희 미국 가서 시절. 진짜 진짜 미국 가서. 뭐였어. 뭐였어 이번이. 짝수. 짝수 짝수. 미국 가서 우리 쌤쌤 이런거 한 번씩 줄어드릴 거야. 진짜라 진짜라 우리 세븐세븐 우리 세븐세븐은 이븐이잖아 이븐세븐 나도 했어 세븐세븐 하지마자 이븐 그 다음에 공평하니까 네 바닥 봐봐 어때 지금? 평평 평평 다시 뭐뭐 있다고? 짝수 심지어 훨씬 평평하네 넌 공평하면 절대 아까워 땡스튬 내 덕분에 아까 맞았습니다 너다들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랑하는 스타일 해석해봐 아직도 그냥 스틸 스틸 동그라미 포인트 11 스틸도 세가지 있어 여전히 라듯이 있고 스틸 스틸이 훨씬 더 박수 이거 뭐야 미국 강조지? 또 아니잖아 스틸이 잘 들어 이거 들어야 돼 문장 맨 앞에 스틸 쓰잖아 그러나 버 마지막 스테이 가만히 가만히 고요히 가만히 다 외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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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훨씬 허벅 허벅 여러분 고요히 STAY STIRT